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조동연 씨의 자녀 공개와 관련해서 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서 심야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의혹과 관련해서 자녀 얼굴을 노출시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마 외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이 조동연 사태에 대한 안갚음으로 아이들 이름 얼굴을 공개했다는 터집을 잡으면서 가세연과 저를 고발했다면서 가세연은 아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의 목은 채취 장면에 나와 있는 아이 얼굴에 눈 부위를 검게 가리고 방송에 나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유전자 검사서상 부와 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또 부와 자의 목원이 아닌 다른 사람 목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이의 사진의 일부가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8년 전인 생후 28개월 때의 사진이고 눈 부위를 검게 가려서 엄마 외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한 것이다. 그 외에 아이의 신상 공개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의 선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얼굴을 공개했다는 식의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초기에 조동연 관련 주장이 전부 허위다. 사실관계 확인했다던 안민석이나 최진욱은 쏙 빠지고 송영길과 박찬대 등이 등장해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언론을 향해서는 강용석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영길, 박찬대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의 허위 주장을 당장 삭제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삭제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해당 기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법률지원단에서는 가세연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법률지원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가세연이 조동연 위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동연 위원장의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 모자이크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 자녀는 더 이상의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의 구속수사와 범죄 혐의로 인한 수익 추징 보존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발인들의 구속수사와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 추징 보존도 요청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 추징 보존 그러니까 그 꿈과 관련해서 보도하면서 얻었던 그걸 범죄 수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는 가사연 측의 주장 가운데 조동연 위원장의 두 번째 결혼 후 이혼을 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런 스캔들로 인해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때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밝혔고 현재 정상적인 거론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진급 심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서로 인구소에서 조동연 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의혹 보도를 하고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는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그 과정에 보도 내용을 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고소를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인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힌 것을 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하면 앞으로 청문회도 다 인권 침해가 된다라고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조동연 위원장이 어차피 보낼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감성파리하자는 작전이 아니냐 그러면서 조동연 위원장이 선대위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생활 의혹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대학 교수하고 있을 때는 누가 알기나 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조동연 위원장은 이라크 자이툰 사단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정책개혁관실 육군본부정책실 등에서 17년 동안 군에서 복무한 뒤에 지난해 석영대 군사학과 교수이자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30대 워킹맘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인재영이 발표할 때 직후 가세윤과 일부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돼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동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며 사퇴를 했던 것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밤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은 민주당의 주장이 아주 직격적으로 지금 가세윤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김세희 기자도 고발되어 있어서 앞으로 활동과 관련해서 또 법률 대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밝혔던 내용이 강용석 변호사는 이게 공익적 차원이다. 그리고 중앙 말하자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열등 활동을 하는데 그에 따른 검증이다라고 하는데 아예 인선에서 그러니까 인사 검증에서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내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책임을 강용석 변호사와 가세윤에 돌리려고 한다 하는 취지여서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하다 보고 강용석 변호사가 그의 대응을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변호사도 물론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방송하는 과정에 그걸 지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모든 이 타겟을 다시 강용석 변호사와 가세윤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람을 잘못 뽑았고 그리고 대응을 미숙하게 해서 상황을 키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일, 4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그동안 첫날에 하고 난데 그 다음날 가세윤에서 의혹 제보를 받고 보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가보자. 또는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자. 심지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도 조동연 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은 주말을 지나서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그게 충격적이다. 하면서 이제 여론이 형성돼서 결국은 본인이 조동연 위원장이 너무나 힘들다. 거기 모든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하니까 힘들다. 하고 이제 사퇴를 한 건데 그러니까 당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책임을 전부 다 강용석 변호사와 가르세라 인구사에 제기했다. 해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긴급 입장문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률 대응에 이루어지면 양측 간의 충돌이 이루어질 상황인데 어느 쪽에 어떤 타격이 될지 기본적으로 이런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인재 영입에 실패한 부분과 그리고 언론의 공익적 부분 이게 충돌을 할 때 어떤 판결을 내렸지 또 법은 어떻게 결정을 할지에 또 아주 깊은 관심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